지난 9일 밤 9시 40분경, 음주 단속이 있었습니다. 갑자기 한 차량이 후진을 하더니 뒤따르던 차량을 추돌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데요.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차량을 경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. 추격하면서 신고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자기 차를 치고 갔다.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질주를 한 운전자. 다른 차량과 부딪히고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는데요. 위험해 보이죠. 사이렌 울리고 계속 경고 방송을 했는데 무시하고 그 차는 진행을 하더라고요. 마침 그 차량이 적색신호, 정지신호가 딱 걸렸어요. 그런데 운전자를 검거한 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. 3월 21일 날 음주 단속을 했는데 그분이 걸렸어요. 그때도 똑같은 장소였었는데 석 달 뒤에 다시 저희들한테 단속이 됐죠.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음주운전 제법 왜 일어나는 걸까요? 음주운전을 해도 나는 안 걸린다. 노는 생각 때문에 술을 드시고 운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이한 생각 때문에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음주운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